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네 소금 나와라 뚝딱뚝딱 또 많이 나와라 금도 뚝딱 돈도 뚝딱 모두 모두 나오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소금을 만드는 맷돌 슝 옛날에 한 농구 아저씨가 살았어요 아저씨는 무척 가난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씨만은 아주 착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저씨가 마을의 부잣집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길에 맷돌을 아는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휴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은데요 할아버지 일어났대요 아저씨는 할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방에 눕혔답니다 아주 정성껏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렸어요 얼마 후 할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고맙소 아이고 젊은이에게 크게 신세를 줬군 보답으로 이 맷돌이라도 받아주겠소 젊은이 할아버지는 아저씨에게 맷돌을 주고 떠났답니다 아저씨는 맷돌을 한번 돌려봤어요 맷돌이 있으면 뭐하나 맷돌이 갈아먹을 것이 있어야지 이 맷돌에서 쌀이나 슬슬 나왔으면 그런데 정말 맷돌에서 쌀이 슬슬 나왔어요 그 뿐인가요? 떡, 돈, 금은 보아 뭐든지 말만 하면 척척 나왔답니다 자 여러분 말만 하면 뭐든지 나오는 맷돌이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뭘 원하시나요? 장난감? 여자친구? 아 롤리파 그래 그래 그게 좋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롤리파, 롤리파, 롤리파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농구 아저씨는 금세 부자가 됐죠 한편 부잣집 영감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이고 그 맷돌이 아이고 배야 영감은 집에 찾아온 맷돌 할아버지를 내쫓았었거든요 맷돌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영감은 깨를 내었어요 영감은 온 나라 거짓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답니다 하지만 맷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영감은 거짓들을 내쫓았습니다 에잉, 나가! 이 더러운 거짓들아! 에잉, 나가! 이 더러운 거짓들아! 에잉, 나가! 이 더러운 거짓들아! 에잉! 어쩌고 어쩌고 그래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군 부자 영감은 농구 아저씨의 맷돌을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들킬까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흐헤헤헤헤 귀한 맷돌이 내 손에 있겠다 하하 그래! 귀한 소금을 내놔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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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더 많이 더 많이 하하하하 소금이 많아질수록 배는 점점 무거워졌답니다 하지만 영감은 더 많이 더 많이만 외쳐댔어요 드디어 배가 꼬르륵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맷돌은 바다 속에서도 계속 소금을 만들었답니다 왜 바닷머리 짠지 이제 알겠지요 흐헤헤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황당 날치죽 허거바 자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남의 물건은 절대 흠치지 돕시다 맷 슈웅